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을 받아서 한국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네요. 일본의 국채가 일경 2,291조 원. 감이 안 잡히네요. 국가 채무. 물론 그 채무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인들의 저축으로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지만 딴 사람은 걱정이 아니고 우리 문제 때문에 한번 들여다 풀 필요가 있죠. 일본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천만 원을 돌파했고 일본의 국가 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55조 원. 감이 안 잡히네요. 약 일경 2,291조 원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국민 1명이 땋는 국가 부채가 약 9,794만 원. 우리가 한 5천만 원 넘었었죠.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일본이 점차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일본은 2003년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한 550만 원 약 5,386만 원 정도에 거쳤는데 2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부채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대개 국가 채무 문제를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국가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국가 채무 증가율이 아주 낮은 수치로 가다가 어느 계기에 정치적 격변기라든지 좌파 정권이 등장하거나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 그런 나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건 여러분 이렇게 이 야무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냥 국가 채무를 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 왜 그 원인 아시죠? 결국은 구조조정 없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쓴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쓸모없는 부분을 도려내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노력 없이 그냥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10년 20년 30년째 지금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아베라는 아베 수상도 최장기 집권한 수상이지 않습니까 아베 수상이 들어왔으면 뭡니까 양적 완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를 포장을 해가지고 아베가 여러분들 나라를 살린다고 막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뿌려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세상에 경제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찍어가지고 막 뿌리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박수치고 뭡니까 언론도 박수치고 정말 대단한 거죠.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마지막 일기관 아베 수상이 그냥 때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의는 아니겠겠죠. 그러나 선의로 포장된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 가운데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과학적이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돈 뿌려가 못 삽니다. 돈 뿌려가지고. 돈 뿌려서 이런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조이고 쓸데없는 건 잘라내고 제거하고 고통이 따르죠. 그런 구조조정 정책을 계속 실시하지 않고 돈을 뿌려가지고 하니까 이 괜찮은 나라가 이렇게 빛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증가한 겁니다.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일본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죠.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스나 로마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그러나 대외 채권도 많고 하니까 부도는 안 나겠죠. 그래도 지금도 뭐 엔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빛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월등하게 높습니다. 돈을 얼마나 뿌려놨든지. 이게 gdp 대비 이런 국가 채무가 256% 체계 최정상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 이 뭡니까 40%를 우리 사회가 거의 마지노선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뭡니까 다른 나라도 더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더 써야 된다. 문정권에서 그걸 이제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리고 나면 그다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한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 문제 이 두 가지가 나라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분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서울시 여러분들 투표 그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포퓰리즘 열차에 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퓰리즘 탄다는데 2017년부터는 그냥 선거 문제까지 전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했던 선거까지 무너지게 된 겁니다. 2017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3구 대선 지방선거 나중에 또 부도가 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빚진 죄인 대한민국의 썸썸이를 다이어트하고 뭡니까 어려움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 같은 걸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전상인 교수가 참 좋은 글을 올렸네요.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이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밑에 보좌진을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회보다 2배 규모를 또 세종시에 만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정과 특혜는 적폐 중에 적폐다. 포도가 뭐죠 나라 예산의 빨대를 뽑고 그냥 먹어 치우는 겁니다. 나중에 막 갈 때까지 먹겠죠 치즈가 없어질 때까지.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선진국보다 월동이 높고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7억 5천만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채 때문에 폭발할 겁니다. 원화가치도 폭락을 하고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못 줄입니다 나라가.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죠. 표는 어디야겠죠. 그리고 다 자기 뭡니까 밥그릇은 한 치도 뭡니까 양보를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그냥 지나가는 대통령은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뭡니까 폼만 잡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돈 써다가는 일본은 그래도 여러분들 자국 국민들이 저축이 좀 많으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써있끼니. 큰 의원실이나 여러 명의 이런 보좌진이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의 1인당 면적은 3.16제국 밑으로 0.94제국 밑에 불과한 프랑스 국회의사당의 3배가 넘는다.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국회의원들이 다닥다닥 붙여 앉아서 회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넓고 푹신한 소파식 회전의자에 앉아 잡담도 즐기고 수면도 취하고 밑에 모욕탕도 있으니까 모욕탕도 가고 휴대폰도 수시로 만지작거린다. 누구나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갖도록 설계된 서구의사당과 우리나라의 일방방증성의 존재하기. 그러니까 조선조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겁니다. 관존민비 사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술직을 천대하고 문과를 우대하는 공무원 사회도 기술직이 계속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결국 터집니다. 난 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죠. 터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자기 봉급을 줄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싫든 좋든 몇 년 뒤 세종시 영기면에 의사당이 하나 들었었는데 넓이는 63만 평방 밑으로 예의도 국회의 2배 정도다. 이 돈을 생산적인 용도로 쓰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 오가는 문이 있고 일반인이 오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왜 저게 국회의원이 오가는 문이 있어야 되지. 큰 문이 회전문이 있고 옆에 쪽 문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절간으로 따지기 위한 대웅진에 들어가는 큰 큰 문은 국회의원이 다니고 옆에는 쪽 문은 민원이니. 국회의원이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물이 납니다. 이런 나라. 결국은 제가 한국인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어쩌면 사람이 당하지 않고 좀 배워서 미리 미리 준비를 못하냐. 꼭 당해야 되냐. 당해가지고 울고불고 여러분들 그렇게 콧물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그때서 정신을 차리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dna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모두가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냥 폼 잡다가 잘하면 5년 마칠 거고 잘 못하면 또 그 사이에 무슨 병고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가는 길이 빨리빨리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포퓰리즘과 선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확보와 국민들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도 선거 정도만 지킬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